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1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24장 14절 말씀이고 제목은 예루살렘 멸망과 재난의 징조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통해서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신 분은 강의집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나가자 하는 교훈의 핵심을 저희들이 항상 월요일날 장구하고 있고요. 이번 주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월요일날 전체적인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묵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혼인잔치의 비유와 세금에서는 순종이었고 부활 이후 교훈에 대한 부분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장 큰 개명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들은 자기의를 세우는 삶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임을 항상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항상 이번 주 내내 반복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있다는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고쳐서 즉 자기 중심의 자기의를 세우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지도록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의 증언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이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그릇된 교사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는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해파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난의 고난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고난을 맞닿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 확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오신다는 걸 통해서 견디어 복음을 전파한 뒤 쓰임받아 승리하게 하신다는 즉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재난의 징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냐 하도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그의 종도를 죽이고 그의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죽이는 데까지 오고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려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도를 보내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려 하고 보호를 하려 했으나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치 않냐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진약까지 지금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종도를 통해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가 보호받을 승리할 그 능력과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성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 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언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한 자가 시원해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지라 내 원약이 이것이니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올 때 이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질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시지만 그때까지 이들은 지금까지도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로 또 우리가 오늘 말씀 다음 주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그 다시 오실 때의 증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게 하신 분이 부분이 바로 다음 주 24장 후반절과 25장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지표와 기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음을 그래서 말세의 증조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증조가 지금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오늘 선언된 말씀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됨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고 계세요. 24장 말씀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면서 그 헤로 성전의 아름다움과 멋있음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러실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니라. 이 성전이 흔적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오며 또 주의 이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있냐면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은 미혹하리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예수라고 전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개뜨라.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두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에게 무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증조들은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여러분 굶주림이 없는 세상 지금 현대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이때 기근으로 굶주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삶 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사실 많은 나라가 이 굶주림에 빈곤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우리가 먹는 것을 버리는 사회에서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말 전 국민이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양의 음식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왜? 가격을 조절해야 되니까 풍요가 하나님의 뜻대로 풍요로움은 나눠서 평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평균케 함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오히려 버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이 기근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진이 있어요.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연계 우리가 기근과 지진이란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굶주림이란 것은 지금 현재 풍요로움을 나누지 못함도 있지만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근과 지진을 하나로 묶어서 볼 때는 어떤 일인가요?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대비할 수 없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로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왜 우리를 환란에 넘기고 왜 우리를 죽이려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여전히 핍박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그때의 결과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돼요.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의학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수호하고자 할 때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본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법이 성행한 후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사람의 풍요로우심이 그 사랑의 은혜가 오히려 식어져서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성령께서 견디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이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자 이들이 무엇을 하게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누가 이것을 전파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파하게 하세요. 그 얘기는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고난의 특징은 우리가 여러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압제와 실패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기회가 돼요. 능력의 기회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세 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고난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줘요? 영광과 능력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증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있지만 이 고난은 영광과 능력의 기회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이거는 사도시대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말씀 전파하는 것이 실패가 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상과 영혼들의 죽음을 맛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기회가 되어서 말씀 선포가 됨을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받고 믿는 자가 오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드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요? 결국은 주의의 이름으로 오시는 유효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오랜 시간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대로 미리 알려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알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견뎌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견디는 자를 통해서 이 얘기는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우리가 그때를 맞이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즉 사람으로서 지정 을 가지고 사셨다. 그가 태어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찾아야 할 조국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조국 사랑은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본문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탄식하신 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긍지를 가질 때 곧 회파될 것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층 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지혜롭게 받으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책잡아 죽이려는 공세를 좌절시켰어요. 이제 상대를 받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여 말씀을 주고 있어요. 때는 고난 주간 화요일이며 장소는 감난 산 대상은 제자들 주자는 주의 재림이고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의 주의 재림을 함께 묶은 원군 투시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오신과 첫 번째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마치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렇게 한 라인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이쪽에서 보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지만 이것을 한 라인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서 이것이 가치옴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법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런 표현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항상 구속사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의 때를 산정하려고 그런데 이거는 징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빠져들지 말고 그때의 징조를 그 징조를 같이 얘기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포커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재림을 상고하려면 세 가지 신앙적 태도가 있어야 돼요. 첫째 재림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 해설은 대살로니가 전우수와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둘째 성경의 예언으로 가득 차있고 대다수의 것이 이미 실현되었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주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말씀대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믿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구속사를 이루신 것을 보시고 보고 우리가 무엇도 믿을 수 있어요? 주의 재림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시 오심을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회파와 함께 말씀해 주셨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회파가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면 주의 재림도 예언한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금법으로 직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면으로 보게 된 이유는 이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셋째, 주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증언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주의 구원사에게 궁극적인 승리요.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24, 2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사건을 함께 보시면서 갈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기에 갈람산 강화라고도 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 특히 동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도성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특권을 위현내온 도성이오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탄식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들만큼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많은 특권을 노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완성된 시대에 이렇게 분명한 증언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특권을 배척하면 받을 혈형벌이 우리 오히려 유대에서 예수님 때 거부했던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동시에 주님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애전한 호소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 있어 인간 선민들의 완악함과 고의성을 쉽게 우리는 항상 발견하게 되고 우리 또한 이런 연약함에 빠져서 때로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실 때에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속히 하나님의 참호심을 멸시하지 말고 속히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인류 종말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멸망이 주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면 주님의 재림도 약속하신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실함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종말과 함께 인류의 종말도 준비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식하는 곳이오 세계에 갇혀있는 선민들이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얼굴을 향하는 곳이에요.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선민들의 정신적인 상징물이었으면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세우신 목적이나 사연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무가치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세웠고 정치와 야반한 사람들이 이곳을 예배 처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전도의 소굴로 삼았어요. 그러나 이곳의 건무여습의 화려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됨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교회와 성도도 타락하며 세상보다 먼저 철저하게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객해 하시기 위해서 더 먼저 징계하시고 더 철저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죄값을 그대로 징계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감해서 징계하시지만 우리에게 징계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더욱더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승리하는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말세에는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영적 안일과 영적 신기함으로 유혹해요. 그때 성도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미혹하는 자들이 왜 무엇으로 미혹하는지 분명히 얘기하시고 구약성경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그만큼 심각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고 실천해야 돼요. 또한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실수나 범죄 때문에 환란이나 피팍이 올 때 죄를 회개하고 지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복음 신앙 때문에 오는 손해나 환란을 당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당연한 코스로 알고 기쁘게 감내할 것이오. 우리의 영혼 구원에는 변화가 없음을 깨닫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강곡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살포구의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시대의 복음으로 인하여 반응을 고난은 무엇이며 이를 피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을 피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를 피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면 누가 교회로 오겠고 누가 교회 재정을 감당하겠냐 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예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들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셨고 죄에 돌아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가 올 때 일수록 더욱더 죄에서 분절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고난이 싫고 죄를 지적하는 게 싫어서 무엇이 되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이끌어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으로 의인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멸망이 자손들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이상한 책을 쓰시는 목사님 가난하게 사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한 기사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고난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에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하고 이것을 우리 자손과 제자들 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은 차단할 수 있고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미리 알고 구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구속사의 능력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